시초가의 이 종목입니다. 오늘 시초가는 과연 어떤 종목으로 공략해야 할지 오늘 지금 이 시각 다들 그 고민으로 또 모든 경제 채널의 TV 프로그램 함께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이 시간에는 시초가의 어떤 종목이 좋을지에 대해서 선정을 해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주간 수익률을 계산해서 수익률 대결까지 펼치고 있는데요. 과연 누가 지금 시장을 가장 잘 이해했는가 수치를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하나금융투자 삼성동금융센터 윤념인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수익률 세 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념인 팀장의 세 종목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보시죠. LG전자입니다. 편입 기준 1은 4월 19일이고요. 목표주가 손절가 21만 원이죠. 14만 7천 원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는데 주간 최고가 기준으로 2.35% 수익률이 낮습니다. 하나금융지주를 그 다음 주에 가지고 와주셔서 주간 고점 기준 7.57%, 4만 6천... 800원인가요? 900원인가요? 눈이 좀 시력이 안 좋은가요? 4만 6천 9백 원의 최고가를 형성을 했고요. SK이노베이션입니다. 주간 고점 기준 7.38%의 수익률이 나오면서 29만 천 원의 주간 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목표주가까지 하나금융지주 SK이노베이션 남아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SK이노베이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매수 이후의 흐름이 양호합니다. 사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월요일날 시초가에 편입이 됐는데 사실 그날 마이너스 한 5.92% 정도까지 떨어지면서 사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공매도 영향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또 화요일부터 언제 그랬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저가 기준으로 한 10% 이상 상승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제가 SK이노베이션 설명을 드렸을 때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정유로서의 어떤 매력이 있습니다. 당연히 실적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유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해서 실적이 나오면서 또 경기 방어주요소의 어떤 느낌도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충분히 참고하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2차전지 관련된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이제 LG에너지솔루션과의 어떤 합의를 통해서 분명히 이제 2차전지 관련된 부분들, 악재가 좀 많이 사라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멘텀이 충분히 이제 주가에 좀 반영될 수 있는 시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자회사죠. SKIT에 관련된 이제 상장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분명히 좀 멀티풀이 좀 존재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시해드렸던 정고점까지는 충분히 보유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33만 원 제시를 했고요. 손절가는 23만 7천 원. 어제 종가 기준으로 4.6% 수익률이 낮습니다. 24만 원을 밑돈다면 손절을 하자라는 전략 제시를 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 확인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변수를 주목하시는지 업종부터 알아볼까요? 아, 일단 저는 오늘은 좀 소비 섹터 앞에서 좀 말씀도 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 좀 소비 섹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일단은 사실 저 지난주부터 좀 장이 좀 많이 불안하기 때문에 최대한 좀 안전하면서 좀 그렇게 좀 투자할 수 있는 섹터를 좀 많이 찾다 보니까 소비 섹터가 나왔는데 일단 제가 소비 섹터를 좀 추천하는 건 좀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싶은데요. 물론 이제 기저 효과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소비자 물가는 올라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는 이제 100을 좀 기준으로 하는데 지난달에 이제 4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7을 좀 넘었죠. 이제 전년 동월 대비해서 3%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올해부터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해까지는 거의 뭐 0%대를 좀 유지를 하다가 올해 들어서 1월에는 0.6% 그 다음에 2월, 3월 이제 1%대를 유지하다 4월에 갑자기 2%대를 좀 튀어 오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뭐 물가 지수 관련돼서는 계속해서 좀 현실을 좀 반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가 관련된 부분에서도 지금 국제 유가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물가에 반영이 되면서 제가 볼 때는 좀 소비자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좀 중국의 소비자 박람회를 좀 어떤 모멘텀을 둘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런 빅투죠. 빅투들의 어떤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모습들 상당히 좀 인상 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까지 좀 행사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중국 제1회 중국 국제 소비자 박람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중국 지도부가 수출과 어떤 내수 활성화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과 좀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좀 쉽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지난해 명품에 관련된 소비가 상당히 늘었습니다. 코로나19 관련된 부분에서 좀 이동 제한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좀 어떤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명품의 소비가 늘었기 때문에 이제 주요 이제 어떻게 보면 업체들에게 좀 타겟이 되지 않을까 이에 따라서 명품 매출 같은 경우 올해 좀 두 배 이상 증가한 모습을 좀 작년에 보여줬기 때문에 올해도 계속 그런 부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박람회 우리나라 코트라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뷰티라든지 식품 패션 쪽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좀 눈여겨봐야 하지 않을까 좀 싶고요. 또 마지막으로 좀 K뷰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로나19 백신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여행 제한 같은 여러 가지 좀 악재는 있는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세점 업계 쪽에 매출이 좀 상당히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의 좀 따위공들의 좀 어떤 소비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 통해서 한국에 좀 화장품이 상당히 좀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신세계면세점 같은 경우는 3, 4월 화장품 매출액이 지금 전연동기 대비 90% 이상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김포공항 내 면세점을 좀 다시 운영 재개하는 등 여러 가지 면세점에 좀 이런 좀 움직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3가지 포인트를 한번 보시면서 소비 섹터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비주 하면 의류, 화장품, 백화점, 면세점 등등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시초가에 공략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그래도 좀 안정된 종목을 하나 가졌습니다. LG생활건강이라고 하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는데 일단 사실 좀 이번 주는 사실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되게 안정된 종목을 좀 가지고 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당연히 뭐 후래든지 뭐 숨 같은 여러 가지 좀 브랜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매출을 보게 되면 상당히 견조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분기 매출 같은 경우 2조가 좀 넘었고요. 영업이익은 3,700억 정도를 달성을 하면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이동자인의 소비 위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2분기에도 좀 실적을 좀 상회하는 어떤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 1분기 매출액을 다시 살펴보면 1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1분기 대비해서 107% 이상 좀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 1분기 대비했을 때 111% 달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좀 견조하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에 대한 우려도 충분히 있습니다만 동종업계 PBR이 지금 한 75%인데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저평가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현재 지금 150만 원대에서 계속 이제 좀 박스권을 좀 행보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2월 정도쯤부터 이제 저점과 고점을 만들어서 쭉 박스권을 행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정도에서 좀 가격이 어느 정도 좀 굳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치고 나면 주가가 좀 반등이 큰 없이 좀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충분히 좀 공략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80만 원, 손절가는 147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의 생활건강입니다. 사업 포트폴리오 자체가 일단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성장을 멈추지 않는 기업이죠. 지난 1분기 실적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초가를 공략하면서 목표가 180만 원, 손절가 147만 원으로 대응해 보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